그날은 갑자기 찾아왔지 그놈들은 무자비했고 인간들은 무력했어 인류는 형편없이 무너져갔네 자이온이야, 버려진 자들의 도시지 전성기에는 10만 명 이상이 살았던 곳이야 우와, 황무지 아래 건설한 도시라니 여긴 무덤인 건가요? 아니, 이곳의 주민들은 에너지 고갈로 잠들어 있는 거야 이대로 간다면 영원한 어둠뿐이지 이봐, 무리를 도와줘 조심해! 리스팅들지 않는 내 입구야! 바담은 뒤로 물러나! 마더스피어는 절대적이야 이 레거신을 믿을 수 없어요, 그렇죠? 그렇다고 말해줘요 여기 있는 누구나 그 손길이 닿은 적은 없어 모두 버려진 것 같고 그건 신상 모독이에요 릴리, 부탁해! 난 이러기 위해 태어난 거야 으아악!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몰래요! 콜롱리의 전사여 이 원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? 그 손길에 찾아서 이 원은 지금로 들어야 할 수 있겠는가? 이 원은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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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성기에는 10만 명 이상이 살았던 곳이야. 황무지 아래 건설한 도시라니... 여긴 어둠인 건가요? 아니... 마더스피라니... 으악...